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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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좀 신기한게 카렌스 차량에 저 하나만 온건가요? 네 지금 하나씩 한 개만 씹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카네발 차량 같은데 카네발 차량에 저 투표함이 하나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공부세행이 여기 밖에 미세요? 그럼요? 공부세행 방해하기 전에 똑바로 해주셔야죠 어? 물도 오라고 하시네? 아 물리? 누구야 물리니까 지금? 여기 찍으세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뭐냐? 야 공부세행 방해하기 어? 저 잘 왔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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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석해야 돼, 빨리 와줘. 아니, 이렇게 준다 하니. 신분이 말 믿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 신분이야? 우리는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바삭 가... 바삭 내냈어요. 아, 좋아. 우리 길어있어. 여기로 해서 아, 저... 여기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시하는 거는 뒷바닥에... 아니, 길어있어. 아니, 길어있어. 아니, 길어있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차 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아니, 이거 차다 어디서 나온 거지? 아니, 이거... 아니, 어디서 나온 거지, 보자고. 아니, 이거 왜 찍어요? 아니, 갈 수 있었는데... 차... 이제 제이홉시고 잖아요. 그럼 어디서 갔는데 사만을 해서 사만을 해서. 사만을 해서, 사만을 해서. 아니, 어디서 찍어요? 아니, 어디서 찍어요? 이거... 공청위원님 이거 찍어도 되죠? 그냥 이때에 찍어도 되죠? 네? 어디 있는 거에요? 두평구래요. 아니, 두평구면 어디 거예요? 공청위원님 이거 찍어도 되잖아. 이때 하에 찍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어차피 선생님 이름 찍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사전 주체의 뭐예요? 우리 강시단이거든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찍어주세요 이거 손 치우고 손 치우고 번호 번호 아니 성장 누구세요? 성장인데 어 성장이래요 아 성장이에요 성장이에요 아니 이거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이동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저기 앞에서 같이 회사님 어디세요? 핸드 치워주세요 어 공인지를 찍어주니까 어 찢어져요 이거 공인지를 찍어주시는 거 왜 가리시는 거예요? 왜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 찢어져요 아니 지금 성장이 직원이세요 예예예 어 자줄게 이거를 지금 방해하시는 거세요 아 근데 공인지를 왜 가리시는 거예요? 어 근데 왜 가리시냐고 아니 어 민족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네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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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화만화만 들고 나타나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어 도망가네 어 도망가네 아 그리고 저 왜 저 혼자 하나만 따로 싣고 오니까 뭐하는 거야? 아니 성장에 온대요 뭐하는 거야 지금 나 혼자 빨리 그럼 공원실에 방해하는 거야? 저희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아니 지금 성장에 방해 저게 좀 신기한 게 카렌스 차량에 저 하나만 온 건가요? 네 지금 하나가 한 개만 싣고 왔어요 무슨 방해가니까? 지금 뭔가 카니발 차량 같은데 카니발 차량에 저 투표함이 하나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공원실에 방해하잖아요 여기밖에 미세요 그러면은요? 공원실에 방해하기 전에 똑바로 하셔야죠 어 물이 돌아가시네 아 물이? 누구야 물이니까 지금? 여기를 찍으세요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야 너 뭐냐? 야 공원실에 방해해 놓지? 어 저 잘 왔어 길에 경찰 경찰 아니 경찰만 하고 있었어요 무슨 사람이 저희랑 이걸 경찰 도망가 했고 아니 야 나 공원실에 방해해 놓지? 아니 지금 이거 찍으세요 찍어 달라고 공원실에 방해해서 공원 안 돼요? 어 공원실에 방해하려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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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지금 오시면 그때 얘기하시다고요 이거 자체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가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해야지 왜 설명은 안 해요 아니 일단 제가 여기신대요 잠시만 하셔야죠 아니 죽으신데 알겠습니다 우리 손을 해보냐고 잠시만요 아니 이렇게 진단한 게 있는지 이거 신발 못해요? 공평양은 어딨어요? 이거 신발 왜요? 소기는 안 해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 아니 가사 갈 가사는 얘기했어요 아니 저쪽으로 가질까요? 아니 저쪽으로 가질까요? 저쪽으로 가질까요? 여기 길어있어요? 여기 길어있어요? 여기로 해서 남겨둔 여기로 가질까요? 여기로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 나가는 건 방해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시하는 거는 길 버전이 인이 있어요? 길바닥에 아니 그건 아니 길건에서 있었는데 가르세요 이거 여기로 했어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려고 했는데 차 차가고 들어오라고 해서 어디로 사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아니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아니 이거 divers차장에서 어디서 온 거지? 100여우씩 깔아요. 어디서 가면 돼? 사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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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사반리. 이거 봉사위관님 이거 찍어도 되죠? 이게 어디꺼입니까? 네? 어디서 가는 거예요? 두평구래요. 아니 두평구면 어디 거예요? 봉사위관님 이거 찍어도 되잖아. 이평하위에 찍을 수 있어요. 저 한 번 다시 주세요. 어? 근데 어차피 참치하시면 이름 찍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사전 주세 뭐예요? 우리 강시단이거든요. 저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여기 찍어주세요. 이거 손 치우고. 어떤 거 이거. 손 치우고 번호. 번호. 죄송해요. 아니 성단 누구세요? 저 성단인데. 어 성단이래요. 아 성단이에요 성단이에요. 근데 저기 어디가.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이동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저기 앞에서 같이 치우고 있는데. 기사님. 어디세요? 손 좀 치워주세요. 이거 정민 씨 찢어져서. 어 찢어져요 이거. 공인 씨 지금. 공인 씨 지금. 왜 말이지는 거예요? 왜 찍으신 거예요? 어 찢어져요. 아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네요. 갑자기 화만 하만 들고 나타나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어 도망가네. 아 그리고 저 왜 저 혼자 하나만 따로 싣고 오니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혼자 빨리. 공인 씨 방해하는 거야. 저희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아니 지금. 손단이. 저게 좀 신기한 게. 카렌스 차량에 저 하나만 온 건가요? 네. 지금 하나에 한 개만 싣고 왔어요. 공인 씨 방해해야지. 지금. 뭐니까 카니발 차량 같은데. 카니발 차량에. 저 투표함이 하나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공인 씨 방해해야지. 공인 씨 방해해야지. 공인 씨 방해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어. 물리도 오라고 하시네. 아 물리? 누구야 물리야 지금. 야. 여기 찍으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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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공인이 다 구경하고 있어. 야. 공인 씨 방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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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인도 내. 야. 야. 그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해야지 왜 설명은 안해요. 일단 제가 욕심대요. 아니 신분이 어디서 마셔야죠. 아니 욕심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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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중단하게. 신분이 말 못해요. 봉투에 어딨어요. 이거 신분을 왜. 소기는 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가사까지. 가사는 얘기했어요. 어디에 길어있어. 여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가는 건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시하는 거는 뒷바닥에